안전에 대한 열망을 보았습니다.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가스지킴이 냄비가 넘쳐 불이 꺼져도 불을 켜놓고 잊어버려도 365일 24시간 자동점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차단합니다. 장시간 집을 비울 때 가스안전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? 가끔 아이들만 남겨놓고 외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때도 관심하고 싶지 않으세요? 가스누출 제로! 위험 제로! 365일 24시간 가스안전 자동점거 작은 누출에도 바로바로 차단! 가스의 위험에서 내 가정을 철평같이 지켜주는 가스지킴이